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부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하루 일상에 필요한 중국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영상을 보면서 중국어를 잘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영상도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중국어로 전징시学시 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실간형 공부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 것 같습니다. 하루 기상을 시작으로 잠을 잘 때까지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기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하려면? 나 우먼 칼실로 아침에 안란그로 일어났다. 나우종 바와 자우싱르 안란 나우종 나우종 에이 바비 자우싱 에이 바비 를 개우주다 마 마 바와 자우싱 小貓 바와 자우싱 개우 명사 바로 헨덤 불을 파여 거창 신 라이 마상 샷 수지 신 라이 마상 샷 수지 샷 수지 헨덤 불을 보다 칸 수지 도 되지만 샷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샷 위에서 아래로 반복하는 동차 신 라이 마상 샷 수지 칸칸 요새 신 라이 마상 샷 수지 칸칸 요새 칸 요새 개우 명사 바로 헨덤 불을 보고 어떤 세수식이 있는지 확인해요 뭐 일어났다 일어나기 싫다 라고 얘기하려면 칠 부 라이 칠 부 라이 칠 부 라이 나는 아직 잠을 충분히 못 잤다 칸 태만 누워있고 싶다 칸 태만 누워있고 싶다 나이 쐬야 어디에 계속 모느리고 도나 가기 싫으면 나이 쐈 하지만 됩니다 나이 쐈 카팀 나이 쐈 카팀 나이 쐈 씌수지 나이 쐈 씌수지 그 다음 화장실에 갔다 그 한 번 이해해도 되겠고 한국어로 좀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카소, 상가 카소, 화장실 중가다, 상다호, 상다호, 태평을 붙다, 상小호, 상小호, 소평을 붙다. 나는 아침에 샤워를 자주 한다. 시관는 색관는다시지만 자주 머머하다, 머머하기 죽다, 보통 머머 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는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아합니다 양치질을 하다 쇼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쇼수지랑 똑같아요 유래서 아래로 반복하는 동차 그래서 양치를 하다 세수하다 깨끗이 닦지 못한다 Bomb가 있는 붕관이 fast 깨끗이 마 사진 못한다 매우 시 간진 깨끗이 씻지 못한다 빠리카로 양치하고 세수해다 빨리서Image까지 limpGame 난 자 분은 두 명돌을 해야하죠 샤웨하고 나서 머리를 좀 말려야 하죠? 용, 쇠퐁지, 바 토파 쇠간, 헤어드라이어로 멀리 말려요. 용, 그루, 이용하다, 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쇠퐁지, 쇠퐁지, 헤어드라이어, 바 쇠간, 바 쇠간, 머머를 바람을 쇠어 말리다. 차 델 후푸핑, 차 델 후푸핑, 차 바르다. 후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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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얘기할 때 입술 부르세요? 후푸, 후푸, 후푸핑, 후푸핑는 기초 화장품이에요. 후푸는, 보호 피부, 피부를 보호하다, 피부 관리. 여자분들은 화장도 좀 하죠? 화과 단주황, 화과 단주황, 화장을 좀 하다. 화는 동사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주황은, 이렇게 하는 화장이에요. 화과 단주황,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슬이변 화과 주황, 슬이변 화과 주황, 얘기해도 돼요. 슬이변은, 대충, 화과 주황, 대충 화장을 해요. 슬이변 화과 주황. 8시 나가요. 출 문, 출 문, 는, 출 번 도났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나가려면, 출 문, 는, 출 번 보다 도났다. 지는 꽉차다, 붐비다 는 의미 있어요. 지는 꽉차다, 붐비다 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요. 제가 운차다,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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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문. 학생들은,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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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下班时间很堵 出退근 시간이 매우 막히다 很堵 매우 막히다 堵车堵得很厉害 堵车堵得很厉害 길이 너무 막혀요 堵车 길이 막히다 堵得很厉害 엄청 막히다 堵车堵得很厉害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표현은 很堵 很堵车 안 돼요 堵得很厉害 堵车很厉害 안 돼요 문 보 조심해야 돼요 打卡上班 打卡上班 출소 체크 打卡 카드에 출근 시간을 찍다 打卡上班 카드로 결제하면 刷卡 刷卡 얘기해 주세요 刷卡进地鐵站 刷卡进地鐵站 카드로 지하철역에 들어갔다 9點准时在会议室開會 9點准时在会议室開會 아오시 청각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 10點有一個線上 회의 10點有一個線上 회의 10點有一個線上 회의 10點有一個線上 회의 10시 우라인 회의가 하나 있다 線上 회의 우라인 회의 開不完的會 開不完的會 更多는 회의 자주 회의하다 회의 너무 많다 通사不完 更 더다 今天該我 發表 今天該我 發表 오늘은 제가 발표해야하다 討論了很久 也沒結果 討論了很久 也沒結果 俺 동안 討論了很久 어떤 행동 俺 had 沒結果 討論了很久 也沒結果 確認一下日程 確認一下日程 スケジュール 확인해볼게요 確認 確認一下日程 スケジュール 확인해볼게요 打電話跟客戶溝通一下 打電話跟客戶溝通一下 從討論了很久 情報通 沟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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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 倉庫 查獲 去 倉庫 查獲 倉庫 倉庫의 卡소 상품 去工廠確認情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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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跟同事無法溝通 跟同事無法溝通 同流外 말裡通討講他 溝通通討的 無法溝通 말裡通하지 않다 溝通 안 돼요 溝通 할 수 없다 無法溝通 午休一個小時 午休一個小時 重新 한 시간을 쉬다 午休 重新休息 午休 和同事們一起吃午飯 和同事們一起吃午飯 同流들과 한계 정신을 먹다 吃完午飯抽根煙 吃完午飯抽根煙 重新을 먹고 담배를 한 대 피우다 抽煙 담배 피우다 抽根煙 담배를 좀 피우다 담배를 한 대 피우다 담배를 한 대 피우다 打電話 喝杯咖啡 提帖身 喝杯咖啡 提帖身 커피를 한잔 마시고 重新을 갖다 듬다 提帖身 重新을 갖다 듬다 吃完午飯 쥬饭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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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먹고 나면 졸리다 饭困 饭困 졸리다 다 를 그 돌 다 를 그 돌 잠깐 잤어요 잠깐 졸랐어요 다 돌 다 돌 잠깐 졸리다 다 돌 이거 돌는 어이파른 좀 들어가주세요 다 돌 다 돈 하면 좀 듣기 불평해요 다 돌 이렇게 해주세요 다 를 그 돌 쥬 변리댄 마이 디아 쥬다 쥬 변리댄 마이 디아 쥬다 평일장에 가서 먹을 거 좀 사다 쥬다 간식 음식 먹을 거 다 돼요 샤우 상반 쥬想 토 란 샤우 상반 쥬想 토 란 워후 일할 때 케이머물 잘 피운다 케이머물 피운다 토 란 토 란 아니면 머유 머유 얘기해도 괜찮아요 상반 시간 비에 머유 상반 시간 비에 머유 일할 때 케이머물 부리지 마세요 상반 시간 쥬구 상반 시간 쥬구 일할 때 주식을 하다 쥬구 주식을 하다 상시 파워 를 상시 파워 를 상사가 화를 냈다 파워 화를 냈다 부상 간 를 부상 간 를 케이머물 도구 십다 도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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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 화장실에 숨어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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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쥒 드디어 퇴근했어요 和同事們聚餐 和同事們聚餐 同僚와 회식을 하다 聚餐 회식 晚餐點外賣 晚餐點外賣 저녁은 배달 시켜요 點外賣 點外賣 배달 시키다 一到家就躺著看電視 一到家就躺著看電視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서 TV만 봐요 一就 뭐 뭐 하자마자 一到家就開始打遊戲 一到家就開始打遊戲 집에 도착하자마자 게임을 하다 上一个小时网客 上一个小时网客 한 시간은 어떻게 하다 网客 我는 어떻게 하다 下班 후에 회식장가서 운동을 하다 출한 출한 당미 낫다 는다시지만 여기서 운동하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시간 부早了 该睡了 시간 부早了 该睡了 시간이 늦졌으니 차야겠다 该了 뭐 뭐 해야겠다 该走了 가야겠다 该运动了 운동해야겠다 我一般睡得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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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我们下次再见 Up gusta UA וד antic 俄 еля 念 arnish